엘리야 하면 갈멜산 영적 전쟁이 떠오르는데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일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엘리야가 왜 그렇게 신속하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무너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왜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면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여전히 계속 저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계속 질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참 사랑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의문점도 있고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도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넘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척할 때 제가 개척하고 첫 해에 1년 동안 저를 참 아껴주시는 장로님 한 분이 페인트공이신데 시골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안산동산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아주 가깝게 지냈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제가 화성에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 집도 화성인데 멀리까지 차 타고 오셔서 계란을 이렇게 종종 갖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란이 그냥 시장에서 파는 그런 계란이 아니고 이 장로님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키우는 계란이었어요 닭에서 나오는 계란이었어요 열심히 먹었는데 예쁘지 않았어요 계란이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거시기한 게 이렇게 묻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랬지만 맛있게 1년을 먹고 나서 이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 계란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란이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장로님이 양계장에 가서 닭을 사와요 사는데 알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닭 폐닭이죠 폐계 아시죠? 알을 더 이상 못 낳아요 이제 하도 다 낳아주고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는 닭을 500원씩 주고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500원씩 주고 사셔요 그러면 한 2만원쯤 주고 40마리를 이렇게 사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마당이 조그만 마당이 있는데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그물 안에 닭을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한 40마리를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잘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네가 알을 못 낳는구나 자 이제 좀 알을 좀 놔줘야 되겠다 설득을 하셔요 그러고는 이제 곧바로 굶긴대요 네 곧바로 한 열흘에서 두 주일 가량을 굶긴대요 그러면 얘네들이 막 이제 배고파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주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몸에서 항생제가 쫙 빠진대요 그러면서 두 주쯤 지난 다음에는 이제 잔반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풀어놓으면 이제 뭐 반찬 남은 거 밥 남은 거 엄청나게 먹고 그 다음에 땅 파서 벌레 잡아먹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먹으면서 한 달쯤 지나면 체질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얘네가 이제 토종닭화가 되면서 알을 낳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짧으면 한 8개월 가량 알을 낳고 좀 더 길면 1년 가량도 알을 낳기도 한대요 저희 교회 양계장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여쭤봤더니 맞대요 가능하대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사료값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건데 사실은 그리고 계란이 썩 예쁘진 않게 나와요 그렇지만 맛은 뭐 변함이 없어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장로님께서 이 계란을 나에게 준 이유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개척할 때 패인같이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할 때 개척에 대한 영광과 기대가 있긴 했지만 제가 개척하게 된 계기가 제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결정을 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70년 된 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1년 동안 받았어요 제가 이래 봬도 우울증 치료를 받은 그런 대단한 목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회복이 됐어요 놀랍게 이제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긴 했는데 요새 좀 골골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 계기를 통해서 저는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개척할 때 열 가정 제 아내랑 열 가정을 생각했어요 제 아내한테 제가 제안할 때 여보 우리 은퇴할 때까지 한 열 명만 같이 우리 성도가 열 명만 있어도 형제자매처럼 이렇게 지내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지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는 싫대요 그러면 교인이 얼만큼 돼야 돼? 그랬더니 아내가 열 가정은 돼야지 그래서 열 명이 열 가정이 돼가지고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울었어요 그래 열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은퇴할 때까지 열 가정만 보내주시면 우린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때 그게 전부였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했고 그리고 저는 뭐 이제 더 다른 목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는 닭으로부터 알을 낳게 하는 방식으로 알을 낳게 해서 그 알을 제가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구나 내가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는 닭처럼 스스로 느끼고 있었는데 내가 알을 낳지 못하는 영적인 열매를 또 목회의 어떤 고귀한 열매를 더 귀한 열매를 낳으려고 하는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게 없고 또 열매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게 열매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담겨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나의 능력과 어떤 나의 재능과 나의 실력으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거 맞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분명히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거죠 내가 힘이 있건 없건 간에 내가 능력이 있거나 없건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대답하면 그게 곧 목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장로님께서 그 계란을 저에게 갖다 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아 나에게 참 의미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확실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으시네 다시요 우리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간단해요 그분의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일을 안 하고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수준에서의 열매와 내 수준에서의 열매는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저는 개척할 때요 딱 하나만 생각해서 그래서 그거 깨닫고 딱 하나만 하나님께 무조건 대답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대답만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잔머리 쪽이어서 더 이상 잔머리 굴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대답만 하겠습니다 그냥 대답만 한 거예요 대답만 근데 개척하고 1년이 됐는데 새가족이 7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갈라디아 서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인내, 사랑과 뭐죠?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사실 하나의 열매잖아요 단수의 성령의 열매는 단수 한 열매의 여러 가지 양상들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죠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이야기하는 대상은 그리스도거든요 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 열매들이 사람들과 생명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테레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저도 잘 판단하기 싫은데 중요한 건 테레사라고 하는 한 평범한 한 자매가 인도의 그 빈민촌에서 오직 딱 하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만 믿고 그냥 사랑만 쏟는 결과 세계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사랑의 선교회라는 엄청난 그리스도 중심의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한 거예요 그냥 사랑 가지고 주님께 대답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흘러 넘치시는 사랑으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죠? 하나님은 성부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성부성자 성령 사이에 흐르는 사랑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침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이 땅에서도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답을 잘 안 해요 왜? 나만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의 본능에 가려져서 나만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기적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자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면 그게 거기서 뭔가 역사를 이뤄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그분은 살아계시죠 그분은 말씀하시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면 그분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간단해요 진짜 너무 간단해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목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되고 그래서 가정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과 충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강직하고 담대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방식으로 세상과 충돌하여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이기게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근데 우리들 안에 너무 복잡해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생제가 억지로 억지로 알을 낳게 하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항생제가 있어서 이게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예배의 시간 이런 집회의 시간들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내 안에 있는 항생제를 발견하고 그 항생제를 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항생제가 빠지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이 내게 있는 그대로 믿어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고도 남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하고도 남는 오히려 우습게 생각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왜 됩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뒷공무니를 따라서 혹은 그들과 비슷한 가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부른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그 담대함과 그 위대한 힘과 능력을 회복하시는 이번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뭐가 원인일까 하는 거예요 뭐가 원인일까요 자 갈멜산 영적 전쟁의 배경이 참 중요한데 원래 아합 왕이요 아합 왕이 엘리아를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합이 결혼한 여자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어떤 여자예요 이세벨은 바할 종교의 선교사예요 바할 종교의 선교사로 시집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할 종교로 가득 채우는 사명을 가지고 시집왔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고 쫓아내고 이스라엘 땅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선지자가 바할을 못 붙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바할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이런 모든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을 국가에서 월급 줘가지고 키우면서 수백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양성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키우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바할 종교화가 됐는데 이 아합 부부의 마지막 답답함 아 이 인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 인간만 우리가 죽이고 나면 이 나라 전체의 바할화의 과업이 완수될 텐데 그 인간 못 잡어요 못 잡겠어요 그 인간이 누구예요? 엘리아에요 엘리아 그런데 엘리아가 자기 발로 아하방을 찾아온 거예요 엘리아가 자기 발로 아하방을 찾아와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갈멜산에서 영적대결을 벌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하방은 엘리아를 얼마나 죽이고 싶었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까지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아가 왔으면 나에게 빨리 얘기해달라 내가 그 인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외국에까지 스파이들을 보내고 외국 나라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합이 엘리아를 만나고 엘리아가 제안한 대로 죽이지 않고 엘리아가 제안한 대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엘리아의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엘리아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아하방이 엘리아가 자기 발로 나와가지고 아합을 만났는데 죽이지 않고 엘리아가 하자는 대로 했을까요 엘리아가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왕궁에서 먹이면서 키우는 선지자들 바할 선지자들 아사라 선지자들 전부 다 나오라고 해라 갈매산에서 영적전쟁을 벌이지 나는 혼자 나 하나밖에 지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나가겠다 850대 일로 영적대결을 벌이고 각자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로부터 응답하는 신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섬겨야 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받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아하방이 오케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엘리아인데 잡아 죽이면 되는데 안 죽이고 예스 하고 그렇게 하자고 따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유는 그 당시의 배경이 야고보수에 따르면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의 이스라엘의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가뭄이죠 가뭄 비가 오지 않은지 3년 6개월이나 될 때에요 이때가 비가 오지 않은지 3년 6개월째 그래서 나중에 열한기상 17장을 보시면요 아합 왕이 물을 찾으러 다녀요 왕이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가물었던 때입니다 왕이 물 찾으러 다녀요 직접 그러니까 그렇게 곡톡톡한 때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가뭄이 들면 백성들이 불편하다가 힘들다가 원망하다가 분노하다가 그 모든 분노가 누구에게 쏠립니까? 왕에게 쏠리죠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이 그걸 느끼고 있어요 위기에요 위기 나라가 계속 어렵게 살고 못 살고 힘들어지고 경제가 어려우면 결국은 대통령 욕하게 되잖아요 결국 그 당시에 가뭄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3년 6개월 가뭄은 거의 살인적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막 일어나고 왕에게 원망의 화살이 쏟아 부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이 무릎을 친 거예요 잘됐다 모든 백성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릴 수 있는 국가적인 이벤트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벌이고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이기든지 관계없어요 누가 이기든지 덮어씌우면 돼 이 모든 재앙이 누구 때문이라고 덮어씌우면 되는 거죠 자기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 제안을 했을 때 넙죽받은 거예요 아합 왕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갈멜산이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였대요 거기에 갈멜산에 바알 산당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영적 대결을 벌이는 장소를 보면 바알 산에서도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영적 대결을 벌여요 그런데 여호와의 재단이 하나가 있는데 갈멜산에 바알 산당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재단이 그나마 하나가 있는데 그것마저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죠 이거는 엘리아의 의도적인 설정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위하는 거죠 봐라 이게 이 나라의 영적인 현실이다 온 세상이 바알 종교로 꽉 차 있고 여호와의 재단이 그나마 하나 있는데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니네들 똑똑히 봐 누가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인지 똑똑히 봐라 이거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명백하게 시위하기 위해서 지금 설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아가 백성들에게 제안한 게 이거였어요 하늘로부터 무엇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이 뭐죠? 하늘로부터? 저 헷갈렸어요 하늘로부터 빌? 하늘로부터 빌이에요? 뭐예요? 불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여기 18장에 보면 1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기상 18장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하늘로부터 무엇을?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고 입증받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던 게 매우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죠? 물이죠 비가 내려야죠 비가 그러면 백성들이 정말로 원하는 거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거 그거를 주는 신을 구하면 와! 그럴 텐데 전혀 엉뚱한 지금 불필요한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은 불필요해 지금 불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 6개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요새 가뭄이 조금씩 들잖아요 가뭄 모르세요? 우리나라 가뭄 드는 거? 아 모르셨구나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가뭄이 자꾸 와요 우리나라가 근데 가뭄 올 때 5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때 막 가뭄이 든단 말이에요 한 달 넘게 이렇게 비가 안 오면 뉴스 틀면 이제 아나운서들이 논밭에 딱 서가지고 쩍쩍 갈라진 땅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큰일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앞으로도 몇 주 동안 비가 올 계획은 없습니다 논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소파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 마시면서 그 뉴스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씻으러 부엌에 화장실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할 때 아 아꼈어야 돼 물 쫄쫄쫄쫄 나오게 해서 이렇게 닦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그럴 거예요 아마 물 쫙 틀어놓고 막 씻죠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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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러고는 들어가서 물 쫙 틀어놓고 쫙 씻죠 물 마실 때 이거 빨리 마셔야지 콱콱콱 할 맛이죠 저도 똑같았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한 곳이 시골이에요 시골 저는 시골에 제가 교회가 시골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이제 시골인데 거기 가니까 저희 교인들 중에 극소수긴 하지만 농사 짓는 분 또 소목장 젖소 키우는 분 양계장 하는 분 또 고기 잡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덜어 계세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첫째 행 둘째 행가 가뭄이 길게 들어왔어요 길게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가 와요 전화가 저녁돼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맞아요? 어휴 기도하죠 목사님 더 세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주까지 비 안 오면 우리 소들이 지금 돌림병 걸리게 생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또 전화 와요 우리 닭들이 제암농장에서 우리 닭들 죽겠어요 우리 시원 목장에서 우리 소들 죽겠어요 막 전화가 와요 진짜 걱정돼요 그때는 새벽에 교회 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소들을 위해서 닭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살려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실제로 물을 아껴서 썼어요 아껴서 쓰게 되더라고요 물을 아껴서 마셨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인데요 한두 달 비 안 오면 심각해지는데 팔레스타인은 워낙에 비가 오지 않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요 살인적이죠 진짜 그야말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자 그렇게 극단적인 고통 속에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의 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오늘 저녁때 밥 먹으면서 어떤 장로님의 대화를 시작해서 족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쓸데없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럼 모였다 하면 무슨 얘기 해야겠어요? 물 얘기밖에 할 거 없어요 물 얘기 우리 요새 주부들은 모였다 하면 애들 얘기밖에 할 게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모였다 하면 화장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물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뭐해요? 물 언제 마셔봤어? 물 찾았어? 아 우리 애들이 지금 물 찾느라고 난리 낸다 큰일 났어 이번 주에도 물 못 구하면 우리 애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언제 씻어봤어? 아 나는 그래도 보름 전에는 씻었어 너무 좋겠다 나 지금 두 달째 못 씻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물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속에 어떤 정신이 형성이 되죠? 물만 있으면 뭘 더 바라랴 그렇죠? 물만 있으면 뭘 더 바라겠어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물만 있으면 난 진짜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라고 하는 정신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엘리아는 하늘로부터 물을 구하지 않고 불을 구했단 말이에요 불은 뭐죠? 불? 불은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제사죠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죠 그래서 불이 내린다는 건 뭐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증거죠 불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통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신다는 뜻이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이 대답하신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엘리아는 지금 굉장히 의도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물이 필요한 거 나도 알아 나도 목마르고 나도 못 씻었고 나도 물 귀한 줄 알아 그러나 우리에게 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물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건 불이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물 한 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 통해야 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소통의 길이 열려야 되는 거야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라고 지금 엘리아가 백성들에게 시위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물이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덥석 비가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 안 찾아요 사람은 참 간사해요 내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안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생명의 소통이 먼저 더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과 생명의 소통으로 일어나서 일어나서 하나님 물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과 생명의 소통이 나에게는 훨씬 중요합니다 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큰 비가 내린다면 그 비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니까 그러나 이 불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소통을 경험하기 전에 물부터 구하면 우리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사라집니다 내 필요 먼저 채워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드렸죠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렸어요 아들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몇 년 기다렸다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20년 기다렸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 그들에게 꼭 필요한 아들을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더 꼭 필요한 기다림을 응답하신 거였어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75세 때는 왜 못 줍니까? 100세 때 주는 게 더 어렵죠 100세 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75세 때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삭도 결혼 40살에서 6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60살에 자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40살에도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20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삭에게 너무나 필요한 아들을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이삭에게 아들보다 더 필요한 기다림을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선을 빨리 얻어야 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위대한 자리로 점점점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응답이 없으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이 느끼는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빨리빨리 벗어나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어쨌거나 지금 엘리아가 백성들에게 이거를 시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물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이 물은요 모든 시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게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마음속에 이것만 해결되면 저도 그래요 우리 이제 첫째 시집 갔고 둘째 시집 갔잖아요 난 막내만 시집 가면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는 마음이 자꾸 있어요 아니면 막내만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면 막내가 담배만 끊으면 막내 딸년이 담배를 피우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얘만 담배 끊으면 얘가 이것만 안 하면 얘가 대학만 졸업하면 얘가 시집만 가면 이건 계속 될 거예요 얘가 담배만 끊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대학 다닐 때 막 성적이 엉처리로 와요 대학만 제대로 졸업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졸업하면 어떡해요? 얘가 취직만 제대로 되면 소원이 없겠다 이거는 끝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끝까지 무엇만 채워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는 것은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는 말이 거짓말이죠 이게 채워져도 더 이상 바랄 게 많겠다가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속에서는 항상 이게 채워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10편 23편 1절로 가야 돼요 여하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인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이라면 나는 더 이상 뭐가 부족하겠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짜가 될 때 그때 신앙의 맛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목자신 건 맞지만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10편 23편 1절은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10편 23편 1절 여하가 나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범사의 부족함이 많도다 10편 23편 1절은 정말 위대한 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닐 때는 항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실 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그분이 목자시기만 하다면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나는 항상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그 돈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지금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와요 이게 그렇게 다단한 게 아니구나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사업 말아먹고 그리고 내가 가난해진다고 해서 뭐 대수야? 아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어때?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진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엘리아가 백성들에게 시위하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엘리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실 때라야 비로소 그 다음에 물을 얻더라도 축복이 되지 물 얻기 전에 하나님 불을 만나기 전에 불이 내리기 전에 물부터 만나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저도 들었는데 아는 집사님 통해서 그 가족 중에 누구죠? 그 아들이 굉장히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새로운 스포츠카가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도 아닌데 새로운 스포츠카가 그때 나오고 한참 전이에요 새로 나왔는데 너무너무 T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써있는 스포츠카가 있어요 그거 막 너무 갖고 싶다고 막 때려쓰는데 뭐 사줄 수가 없으니까 막 늘 이제 긴장 속에 있었는데 그 고모가 엄청 부자예요 고모가 고모가 그 차를 몰래 사줬대요 그 스포츠카 비싼 거를 그날 죽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얻는 그날 이 친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가 된 거죠 이 스포츠카만 내가 얻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했고 그게 주어졌어요 그날 그 스포츠카를 몰고 나가서 제대로 탈 힘은 없는 거죠 막 몰고 나가서 그냥 정면 충돌해서 그런 거죠 그런 정신은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충분히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얻는 모든 축복은 전부 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얻고 하나님을 잃는 건 저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잃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항상 우선이고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저는 이게 진짜라는 것을 갈수록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호와의 목자 됨을 누리지 못할까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살짝 고민했는데 넘어갈게요 궁금한 채로 계세요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아 말을 해야 되겠네 이거예요 제가 이걸 고민을 했어요 왜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이건 틀림없는데 왜 부족함을 계속 느낄까 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내가 충분히 몰라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제가 32년 이제 결혼 32년이 됐는데 32년 동안 제 아내는 항상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가 제 아내라고 하는 사실이 흐트러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 아내는 항상 제 아내였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어떤 때는 저를 충만하게 하고 제 아내가 어떤 때는 저를 지옥에 빠뜨려요 그렇죠 제가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그랬어요 누군가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내랑 싸우면 지옥이야 그랬더니 그거 굉장히 감동받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보세요 아내는 항상 아낸데 어떤 때는 나를 충만하게 하고 어떤 때는 지옥처럼 느끼게 해요 그래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저를 격려해 주고 그 다음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고 그 다음에 저랑 대화하고 서로 격려하고 아이 얘기하면서 사실 서로 기도하고 또 이제 어떤 기쁨에 찬 어떤 것을 서로 논의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할 때 막 충만하죠 그래서 이 여자랑 내가 함께 있는 것으로 너무나 충분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이 여자랑만 함께 있으면 정말 더 이상 내가 뭐가 부족하랴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가끔은 있잖아요 가끔은 그런데 그게 이제 항상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요새 갈수록 더 지속이 돼요 30년쯤 넘으니까 이제는 아내가 너무 좋은 것이야 아내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문제인데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반찬 그릇 놀 때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반찬 그릇을 소리나게 놀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찬 그릇을 그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아내한테 뭐야 당신 이렇게 말하면 2주짜리 지옥이에요 뭐야 당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빨리 어떻게 해요 빨리 건너방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죽여주시옵소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하죠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아내한테 가서 어 무슨 힘든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천국이 다시 찾아와요 아내가 앉아서 여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아내의 아내 됨을 누리는 길은 내가 남편의 남편 됨이 확실할 때요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남편 됨은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어우 그랬어 남편들은요 어우 그랬어 이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편들은 왜 그랬어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될 걸 이렇게 답을 주고 싶어요 남자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허벅지가 좀 시껌해야 됩니다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이를 갈면서 그랬어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남편 됨을 지킬 때 아내의 아내 됨을 누리더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사실이 내 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뭐죠? 목자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목자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진짜로 목자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만 알면 돼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면 돼요 목자의 발등구치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의 목표가 그래서 대답만 하자요 항상 듣고 대답하자 항상 주님께 기귤이고 대답하자 그게 전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도 이제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건데 몸부림한다고 고생하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길을 걷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엘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실 때 물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물이 너희에게 전부가 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너희는 물 마시고 끝이야 물 마시고 계속 저주야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물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순서를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우리들 모두에게 물이 있어요 물 이것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것만 되면 좋겠다 아니라 이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상태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크심과 그가 행하신 일의 놀라우심과 그 놀라우심이 이미 나의 현실이 됐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할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할 신에게 막 난리를 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저녁 무렵이 돼서 엘리아의 시간이 왔어요 해질 때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때 엘리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여호와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여호와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데 돌 몇 개를 갖다 쌌죠? 돌 12개로 쌓아요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다 있어요 12개 12개가 뭐죠?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재단으로 쌓는 거예요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서 재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물을 붓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또 왕도 물을 찾으러 다니는 그때 엘리아가 물을 구했어요 어디선가 몇 통을 구했는지 아세요? 12통이에요 4번씩 4통을 3번을 붓어요 12통 그대로 있어요 19장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18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산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치 물처럼 쏟아 붓는 거 12통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너희들 이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했지 나도 알아 나도 물 귀한 거 알아 그러나 나는 이 물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전보임을 너희들에게 시위한다 나는 이 물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허비하겠다 물을 그 앞에 쏟아 붓는 거예요 그 물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 물을 쏟아 부어요 백성들이 막 욕했을 거예요 저 뒤에서 우리 애가 지금 저 물 한 모금만 있으면 사는데 저거를 어떻게 저기다가 쏟아 부어? 속으로 막 제가 욕을 못하겠지만 하여튼 욕을 막 했을 거예요 사방에서 엘리아는 거기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렸어요 불이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늘과 땅이 통하게 하셨어요 불이 내려와 그 다음에 그 모든 물까지 핥아버리셨어요 물이 국물도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싹 쓸어 가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부터 큰 비가 내렸어요 그때 우리는 이 순서로 가야 됩니다 이 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딱 그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맥락이 뭐예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마 입을 거 걱정하지 마 그런 거죠 누가 먹을 거 걱정하냐 입을 거 걱정하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이 말은 먹을 거와 입을 게 하찮아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을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뭐 입고 가지? 이거 신경 많이 쓰셨잖아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신경 쓰잖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뭐 먹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먹을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시대에 먹는 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인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먹을 거 걱정하지 마 입을 거 걱정하냐 그 말은 야 그런 거는 걱정 대상이 아니야 그렇게 천박하게 먹을 거 입을 거 그딴 식 걱정하지 마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사람들은 고아 아니니? 고아? 너희는 고아가 아니잖아 너희는 고아가 아니잖아 너희는 고아가 아니잖아 먹을 거 입을 거는 너희가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걱정해야지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부모가 돼 줄게 그 말이에요 그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너희가 걱정하지 마 내가 걱정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의식주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식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바울이 얘기했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음식이에요 나의 안에 고아라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에요 이게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사귐을 통하여 예수님께 말씀하신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건 진짜예요 예수님이 먹여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내가 너의 전부가 돼 줄게 그 말이죠 내가 너의 전부가 돼 줄게 너는 나랑 사랑하자 너는 내 아들이 돼 너는 내 딸이 되면 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으로 배부른 자 무언가 앞으로 더 많이 채워져야만 비로소 만족할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충만히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옛날에 제가 가난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 김종일 목사님 지금 살아계시나 모르겠어요 청년 때 그분 설교를 들을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이분이 가난 농군학교에서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맨날 옥수수 감자 이것밖에 먹지 않아서 너무 필요한 게 많고 궁금하고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가 사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출시 없어서 출시 없어서 출시 없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환상 속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뭘 더 줘? 그러셨대요 그게 그분한테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나를 너에게 줬는데 뭘 더 주지? 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때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런데 선이 뭐냐면 바로 29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살 거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은 거예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도 공감이 안 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는 여전히 배부른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잃은 게 아닐 만큼 배부른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받아들여질 때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로 부른받았어요 그 자리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본론인데 시간이 다 갔네 이제부터 본론을 요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갈멜산에서 어마무시한 영적 승지를 거둔 엘리아가 놀랍게도 이세벨이 아하베 마누라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아서 자기 사신을 엘리아 집에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 걸고도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했을 때 엘리아가 주랭랑을 쳤어요 이거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자고 아합 왕에게 제안할 때 이미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목숨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맞죠? 그리고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죠 네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예요 원래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는 여자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런 여자가 할 법한 말을 한 거고 엘리아는 처음부터 목숨 내놓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말 듣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똑같이 똑같이 저도 제 자신에게 그걸 느꼈는데 우리 모두가 똑같이 아무리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둔 후라고 할지라도 뭔가가 딱 걸려 있으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패배자가 돼요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이세벨이 좀 협박했다고 주랭랑을 친단 말이죠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요 내가 막 이걸 주장했어요 근데 주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주장했는데 그게 거절됐어요 그게 안 되게 됐어요 그럴 때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뜻을 구한 거예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그렇죠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안색이 변했죠 분노했죠 동생 죽였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죠 동생 제사 받고 내 제사 안 받은 하나님이 틀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한 거예요 가인이 그러면 그 말로 그렇게 함으로써 가인은 자기가 처음부터 틀렸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반드시 받으셔야만 돼 왜?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안 될 만큼 내가 완벽하게 준비한 제사거든 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맡긴 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가 아니라 내 뜻을 내 주장을 구한 자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거절당했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아벨 같으면 어떻겠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거절하셨다 그럼 아벨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저의 재물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제가 혹은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고쳐서 다시 제사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맞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옆에 엎드려 물으면 돼요 하나님께 여쭤면 돼요 그런데 분노하고 피하고 엘리아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어요 나 죽여주세요 그 말은 뭐죠? 나 더 이상 하나님이랑 같이 일하기 싫습니다 나 너무 실망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땅이 여우와의 선지자 전부 다 잡혀 죽었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 죽으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나님의 대안이 뭐예요? 지금 나 죽게 생겼는데 나 너무 실망했어요 더 이상 나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나랑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이랑 같이 일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엘리아가 왜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갈멜산에서 큰 승리 이후에 자기 그림이 생겼어요 자기 그림 갈멜산 승리 이후에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나라 전체가 뒤집어져서 새롭게 뭔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림대로 안 되니까 실망해서 하나님께 야단치고 있는 거거든요 만일에 엘리아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나라가 바뀌고 왕실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회개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엘리아야 걱정하지 마 너 말고도 7천명 남겨놨어 7천명과 함께 이번에 갈멜산에 다 왔던 백성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삐져가지고 도망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왜 안 자라는 거 하면요 내 틀이 있어서 내 그림 내 그림에 스스로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내일 이제 둘째 딸 얘기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저희 둘째 딸이 여섯 살 때 제가 충현교회 역삼동의 충현교회라고 있죠 거기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아침에 일어난 그 둘째 딸이 여섯 살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는요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요 체력이 저질이라가지고 체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식욕도 별로 없고 많이 먹지도 않지만 안 먹으면 손발이 떨려요 그리고 막 힘들어 막 땀이 나고 힘들어요 신경질적이 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 정말 기적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배고픈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고파 아내한테 여보 나 이상하게 배고프다 나 너무 기분 좋은데 빨리 밥 먹고 싶어 그런데 아내가 조금만 기다려 그러더니 막 발닥락거리더니 너무 미안해 하면서 나왔어요 여보 미안해 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택에 이제 모여 살아요 거기서 목사님들이 막 수식가정에 이제 몰려 살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사모들끼리 너무 친하니까 막 수다 떠느라고 쌀 떨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논 거예요 너무 미안해 하면서 아내가 여보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6살짜리를 슈퍼마켓에 보냈어요 아침에 이 아이가 까만 비닐봉다리 뭘 달랑달랑 들고 들어와 보니까 그때 처음 나오던 햇반이에요 햇반 햇반 두 개가 들어있어요 빨리 덮여서 이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6살짜리가 저희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이거 쌀 몇 개로 만들었게? 어 난 몰라 자기는 안 돼요 몇 개? 2천 개로 만들었어요 이거 2천 개 왜? 조밥 자세히 보면 써있어요 여러분 네 이천쌀밥 이렇게 써있어요 이천쌀밥 이천쌀밥 그러니까 뭐요? 이천쌀밥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완벽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2천 개의 쌀로 만든 밥 이천쌀밥 어느 정도로 확신하는가 하면 엄마 아빠를 야단쳐 이것도 몰랐어? 이렇게 근데 이게 어린 애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공부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공부해왔고 내가 경험한 아주 작은 경험의 틀 가지고 모든 걸 보려고 해요 그거랑 안 맞으면 전부 다 틀렸다고 재단하는 거예요 내 틀 내 그림이 형성되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신앙생활은 뭐냐면 날마다 내 틀을 깨고 하나님의 그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틀에서 날마다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 틀이 완벽하고 완전한 틀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이래야 돼 그런 게 가능한 한은 없어야 돼요 이거 어떨까라고 돼야 되죠 이게 어떨까 물어야죠 그리고 대화를 해야죠 서로 존경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함께 물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이거 아니면 큰일 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만일에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너 혼자 남은 거 아니다 7천명이나 남았다는 놀라운 대답을 들었을 거고 동시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세벨도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세벨이 엘리야가 어디 사는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어디 사는지 아니까 자기 사신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목숨 걸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엘리야가 또 어디 사는지 안다면 군사를 보내서 죽이면 돼요 군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19장 1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 정치가들을 보냈어요 정치가들 정치가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타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리고 24시간 말미를 줬어요 협박해서 먹히면 이기는 거예요 왜? 이세벨도 지금 두려워요 엘리야를 함부로 죽였다가 백성들이 어떻게 들고 일어날지 몰라요 조금 전에 갈매산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해서 먹히면 이기는 건데 협박했는데 먹혔어요 그거는 이세벨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 그림 속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더라면 하나님의 그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라면 엘리야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쳤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 광야로 갔어요 광야 포엘세바 광야로 가서 어느 나무 아래에 앉았죠? 오뎅나무 로뎁나무 아래에 앉아있었어요 로뎁나무 왜 로뎁나무 아래에 앉았죠? 거기에 로뎁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로뎁나무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뎁나무는요 쌀이 빗자루 나무 같아요 햇빛이 숭숭 뚫려요 그래서 로뎁나무 아래에 앉아서는 시원한 그늘이 없어요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데도 햇빛을 맞아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가면요 로뎁나무 아래에 앉아있다 그 말은 시원하다 쉰다 뜻이 아니라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들의 수고예요 로뎁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쓸데없이 답이 되지 않는 것을 찾아간 게 로뎁나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그림으로 날마다 뛰어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라 내 고집, 내 그림, 내 생각, 내 전제 내 것 가지고 살려고 막 머무려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요 실망해서 내 방법대로 가려고 머무려 해봤자 가봤자 로뎁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찾아가셔서 얘야 여기 있지 말고 호랩산으로 가라 호랩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랩산으로 엘리아가 갔어요 갔는데 굴속에 들어갔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 클라이막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엘리아가 굴속에서 호랩산의 굴속에서 한 말이 아까 했던 그 말이에요 자기 그림 엘리아의 그림이 뭐예요? 하나님 여와의 선지자 전부 다 잡혀 죽었습니다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처럼 열심히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 죽으면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엘리아의 자기 그림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막 계속 얘기해요 그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어떻게 하시죠? 엘리아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세 가지 첫째는 바람 둘째는 지진 셋째는 불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산을 둘러 쪼개고 바위를 부셔뜨리는 어마어마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내가 눈앞에서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와 세상이 뒤집어지겠네 이거 세상이 종말하냐?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바람이죠 지금 산을 둘러 쪼개 버리는 바람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 바람이 보인다면 세상이 끝난 거죠 세상이 이건 완전히 뒤집어진 때가 왔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지진 지진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거죠 불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이 하늘로부터 내렸던 그 불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요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죠 엘리아야 이게 너 그림이었어 이거 너 그림이지? 너 이런 대단한 엄청난 이런 어마어마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대지진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막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줄 알았지 내가 거기 없잖아 나는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임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임했어요 세미한 소리 너무 중요해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임했을 때 엘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아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거 무슨 뜻이죠? 요하께서 거기 계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얼굴을 가린 거예요 겉옷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바람 어마어마한 지진 어마어마한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어디에? 세미한 소리 하나님께서 엘리아와 함께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역사는 무엇과 함께? 세미한 소리와 함께입니다 이걸 이제 잘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세미한 소리는 원래는 이거예요 너무 조용해서 거의 안 들리는 소리예요 근데 소리긴 소리예요 너무 조용해서 거의 안 들리는 소리를 세미한 소리라고 해요 직역하면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인데 너무 조용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영혼이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언제만 들을 수 있어요? 극도로 고요할 때만 들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할 때만 들을 수 있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러운 줄 아세요? 저는 이거를 진짜 직접적으로 경험했는데 제가 1999년도에 너무 힘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응답이 안 돼서 계속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저의 날마다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저녁 때부터 새벽 4시까지 밤을 꼴딱 새우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늘이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새벽 4시에 제가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사실 충영교를 떠나고 싶은 마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하여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하여튼 응답이 없었어요 사표를 늘 쓰고 다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제가 새벽 4시에 막 떼굴떼굴 그러면서 막 악을 쓰면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언제 내가 떠납니까? 주여 말씀해 주셔서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온 거예요 응답이 시끄럽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시끄럽다고 들으십니까? 막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빌리포서 4장 6절이 딱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잘 들으세요 염려는 뭐예요? 시끄러운 겁니다 염려는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올해는 꼭 그만둬야 되는데 이거 내가 올해까지 그만두라는 말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난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꼭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내 자신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계속 대화해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염려는 쥐약이에요 그래서 우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염려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도바울의 기도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도 여러분 왜 염려하죠?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고 염려는 시끄러운 거고 시끄러우니까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절대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제 없는 삶이에요 전제 없는 삶이 뭐죠? 우리가 늘 찬성 부르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도바울은 그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계획은 없습니다 소원은 있어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소원대로 이루어 소원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아니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그게 소원이에요 우리는 염려해요 왜 염려하죠?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돼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대학 못 가면 큰일 납니까? 천만의 말씀 내일 많이 위로받으실 거예요 대학 못 가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런 전제들이 있어요 대학 가야 되고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이왕이면 좋은 취업해야 되고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전제 그거 안 되면 열등해지고 그거 안 되면 속상할 거고 그거 안 되면 비참해질 거고 그거 안 되면 나는 망하는 자가 될 것 같고 그거 안 되면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내 신앙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보일까 봐 창피할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전제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릅니다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그때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듣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옵소서 주여 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도 저 밑바닥에 한마디가 딱 흐르더라고요 제 욕심이 주여 좀 더 기다리라는 말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응답이 왔어요 진짜로 확실하게 가슴으로 왔어요 기다리라 이렇게 응답이 그때 제가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귀를 쓰고 기다리면서 힘들어 할 때는요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리니까 기다려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면 기다려줘요 내가 기다리는 건 지옥이에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저희 저희 교회에 부부 부부로 오는 분들이 많은데 아내가 먼저 나왔다가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을 초대해서 나오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부의 대부분이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됐기 때문인데 어떤 권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나누는데 한 권사님이 자기는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4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 제목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창피하고 힘들고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나한테만 얘기하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약간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노려봤어요 그러고 나서 권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남편 기도죠 그랬어요 권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하래 40년 동안 응답 안 되는 기도는 남편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권사님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 우리 남편 진짜 지금 70대인데 벌써 영어 선생님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출신인데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지금도 막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화를 내고 이분은 권사님이신 아내는 권사인데도 그리고 막 목사 얘기만 나오면 죄송해요 제가 실감나게 표현하려고 목사 얘기만 나오면 그냥 목사 새끼들 막 저것들 막 죽일 놈들 목사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이에요 막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분이에요 뭐가 상처가 깊은가 봐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시고 이제 더 늦지 않게 우리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대체 4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이거는 너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런 경화정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잠깐 기도하는데 감동이 확 왔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권사님 오늘부터 남편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내 전제잖아요 내 전제잖아요 남편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어떡하지 염려와 두려움 속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맡기지 않았잖아요 맡기는 기도는 뭐예요? 이거죠 하나님 저희 남편 구원 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게 맡기는 기도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희 남편 구원 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응 이라고 말하셨다고 치고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 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뭘 순종할까요? 자 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들이밀면 염려와 두려움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께 질문하라 그랬어요 질문 우리 남편 구원 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권사님이 금방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보겠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쭤봤어요 어때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 이런 기도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늘이 깜깜해요 한 번 좀 더 기도해봅시다 두 주 지났어요 어때요? 목사님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 응답도 없고 하늘이 너무 깜깜하고 하늘이 꽉 다친 것 같아요 너무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권사님 나도 좀 초조해졌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마음에 뭔가를 감동 주시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 주 수요일 3주차 때 수요일날 권사님이 목사님 저랑에 막 뛰어오셨어요 예 오늘 새벽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이요? 정갑신 목사님 모시고 우리 남편 같이 만나라고 하셨어요 아 제가 순교회 날이 왔어요 오후 3시에 박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그 집을 갔어요 진짜 맞아 죽을 각오로 갔는데 다행히 안 때리더라고요 때리지는 않고 이제 저를 기죽이려고 영어로 된 타임지 잡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실에 잠깐 기도하고 이분을 모시고 거실에 앉아서 잠깐만 얘기하자고 온 김에 그리고 이제 이분이랑 대화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저희 아버지 실패한 이야기 저희 집이 아버지 실패로 힘들었던 이야기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조금씩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지 막 간증을 30분 동안 막 했는데 이분은 딱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서 되시다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이제 제가 좀 30분 가량 얘기할 때쯤 되니까 더 말했다가는 맞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분한테 할 수 없이 제가 잠깐 묵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김영수 선생님인데 김 선생님 제가 왔으니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맘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저에게 강력한 은혜가 온 거예요 오 하나님 이분이 저에게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맘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손을 딱 잡고 어깨동물을 했어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주님이 그 용기를 주세요 딱 어깨동물을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한 10분 이상을 막 일제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6.25 해서 막 마지막 결론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지금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날들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날들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기도를 같이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자 기도 끝나고 김 선생님 제가 좀 앞으로 몇 번 더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맘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대화를 듣긴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네 번을 더 가고 그 해 새생명 초청 잔치 가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계기가 돼서요 저희 교회는 이제 남편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남편 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오늘 뭘 순종할까요? 이게 기도예요 오늘 뭘 순종할까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남편이 조금 조금씩 마음이 열려서 교회 태워다 주다가 한번 들어와 봤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는 또 주말에 제가 1박 2일로 어디 가라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 데리고 교회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목장 구역에서 데리고 1박 2일 여행을 가라 그래요 그럼 제가 제 설교 온 거를 줘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저녁 때 토요일 저녁 때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주일 오전에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 설교 온 거 읽고 그래서 헌금해서 주일 날 그 다음 주에 갖다 바치고 교회 그리고 이제 그걸 출석으로 쳐주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점점점점 들어와요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다양한 지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주님 우리 남편 구원 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오늘 뭘 순종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꼭 남편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 삶의 모든 면에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딸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당연하지 우리 딸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게 당연한 주님의 뜻이죠 그럼 오늘 제가 뭘 순종할까요? 이게 저희 둘째 딸을 바꾼 거예요 내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첫째 물이냐 불이냐 하나님 나는 아직도 물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 불을 구하는 자로 있습니까? 주님 나는 지금 여전히 내 그림 속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주님 부디 내 그림에서 뛰쳐나와 하나님의 그림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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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함께